소소하지만 성과도 많이 올리게 되는 것이 이 10월입니다. 또 주변으로부터 이성들로부터 인기도 많이 끌게 되니까요. 뭐 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아주 활발하게 자신의 어떤 매력을 함껏 발산하실 것 같습니다. 방패 도사의 띠벼론세. 소원을 이루십시오. 예. 시월은 말띠 여러분들의 달입니다. 시월 대박을 향해서 지금부터 말띠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말띠 여러분들이 올해 여러 가지 주의와 어떤 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고 계셨는데 이 시월달을 맞이하셔가지고 그래도 그래도 지난 어떤 세월의 시련과. 실패를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자양분이 되어가지고 영양분이 되어가지고 시월달에는 생각보다 좋은 결과들을 결실들을 많이 만들어내시고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다른 띠에 비해서 굉장히 성공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띠 여러분들에게 시월은 흥행 히트 이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내가 노력 안 했는데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말띠 여러분들이 사교성이라든지 뭔가 대인 관계라든지 이런 데서 물 밑에서 굉장히 치밀하게 촘촘하게 작업하셨던 결과가 많이 있고 본인의 어떤 뛰어난 재능을 재능값이 지금 이제 빛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시월달이 말띠 여러분들한테는 앞으로 뭐 다른 띠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활약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재물과 명예를 동시에 얻으십시오. 자 천구백육십육 년 병호생. 병호생 선생님들도. 이번 달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직장인들은 직장 다니시면 독립을 하기도 하고. 분갈은 이동의 흐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자영업자들도 자신의 역량이나 능력을 많이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심각히 자기의 이미지를 많이 고소한 게 있어요. 자기를 지켜온 거 있잖아. 뭐 세상에서 누가 나를 알아주든 몰라주든 내가 내 나름대로 지켜온 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겁니다. 병호생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이번 달에 아우 내가 운수 너무 좋아요 할 수 있는 거는 자신의 품위를 자기 스스로 잘 지켜왔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노력들의 보상이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히 해 오신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하신 분들일수록 더 성과가 많아요. 그러니까 벼락치기 뭐 어떤 뭐 복권 당선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병호생 선생님들의 자녀들도 자녀들도 지금 더 좋은 어떤 흐름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염려도 많이 해소되는 그런 시월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천이 년 임호생입니다. 이십 세고요. 작게는 성적 학교 성적이라든지 그죠 또는 선생님들이나 자기가 공부하고 배우고 경력을 만들어가는 시기지 않습니까 경험들을 사는 시기인데 여기에서 좋은 어떤 성적을 많이 받게 되고 또는 소소하지만 성과도 많이 올리게 되는 것이 이 시월입니다. 또 주변으로부터 이성들로부터 인기도 많이 끌게 되니까요 뭐 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아주 활발하게 자신의 어떤 매력을 함껏 발산하실 것 같습니다. 천구백구십 년 경호생 삼십이 세입니다. 우리 경호생 여러분들 자 시월은요 마치 우리 경호생 구십 년생을 위한 달인 것 같아요.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윈윈한다 그러잖아 그죠 이런 환경에도 되고 자신의 가치도 굉장히 상승하고 인정받는 거죠. 굉장히 그 어떤 고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등남이라든지 굉장히 귀한. 자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도 많은 것이 우리 경호생 선생님들 어떻게 보면은 이번 시월달 정말 경사가 많은 가운데 집안대로 사회생활은 사회생활대로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 천구 칠십팔 년 무호생입니다. 자 사십사 세 무호생 선생님들은 이번 달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잘한다고 하는 일이나 내가 잘 돕는다고 하는 일들이 조금 이렇게 일을 그르치게 한다거나. 이렇게 오버 행위가 돼가지고 좀 썩 좋은 결과를 못 만들어내는 거 있죠 그죠 내가 흡족하지 않은 거죠 주변의 평가도 내가 노력에 비해서는 뭔가 이렇게 왜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부모님이 왜 자식들 너무 사랑하면 그렇잖아. 자식들이 마마보이 되잖아요 왜냐 부모 다 해주니까. 자식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왜 본인이 너무 앞서서. 암도 도와주고 그죠. 자기가 다.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원망도 돌아올 수 있거든. 왜 나 이렇게 키웠어 왜 나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냐 하든. 이런 원망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부작용이 좀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습니다 우리 왜 방 청소한다고 왜 너무 깨끗한 집 있죠. 아니 식당이나 이런 뭐 우리가 뭐 왜 정말 깨끗해야 될 장소가 있고 약간은 왜 인간미가 좀 나야지 되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너무 깨끗해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것들이 환경과 약간 이렇게 안 맞는 거죠. 지금 그 분위기와 안 맞아서 조금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되는 현상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우리 모생생들은 이번 달에 사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나는 특별히 더 잘하려고 하지 말자. 내가 안 끼어들면 된다 약간 요런 마인드가 더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시월달 말때 여러분들은요. 점점점점 그 어떤 본인들이 지금까지 고생했던 거 있잖아요. 이거 빛이 빛을 발휘합니다. 말때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용모나 이런 것도 환경에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자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말때 여러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